저거 보세요. 저 비행기인데 움직이질 않고 그대로 있어요, 저거. 이거 아파트거든요. 우리 집 아파트. 그대로 있어요, 저거. 밤인데 저거 몇 시인지 모르겠네. 그대로 있어요. 비행기가 계속 움직이도 않고 계속 그 자리가 있어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. 아파트입니다. 저희 집 아파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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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부터 계속 저렇게 있는 거예요. 이상한 거는 여기 지금. 박 принцип이전. 감사합니다.